범인 잡으려면 평철 씨 인터뷰가 꼭 필요해서 그래요. 김탐... 김탐정 아니야? 아이! 김탐정! 뭐지? 이 하늘에서 떨어진 떡은? 헐, 우리 호두는요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인간... 야, 저 자식 뭐야? 어? 내가 이래서 좀비가 싫다니까. 짠, 짠, 짠! 니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? 문제는 그 방송을 보고 유괴를 저지른 그 새끼한테 있는 거지.